안녕하십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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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짜장면 와우 와우 형 어때? 진짜 짜장면 되네 손으로 먹어도 돼 손이 낫지 이렇게 먹을 때 형 치킨에 담아만 자 한번 먹고 진짜 짜장냄새네 짜장냄새나? 짜파게티 완전 짜파게티 냄새? 짜파게티 소스인 것 같아 음 어때? 맛있다 평소 먹는 맛이랑 달라? 치킨 계속 먹고 싶고 아니면 가끔만 한번 아니 먹고 땡길 수도 있겠어 어 진짜? 짜장면 같은 맛이나? 와 미끄러 이까진도 한번 먹어봐 짜장 냄새야? 이거 애기 애기 애들이 좋아하겠다 애들 좋아하는 맛? 이거 하나 먹을래? 애들이 좋아하겠다 프라이드 치킨이랑 완전 다르네 응 난 이거? 난 이거? 난 이거?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먹어봐 난 이거 먹어봐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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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먹었다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야? 中은 普通의 치킨의 맛이야 아 中은普通의 치킨의 맛이야 너도 먹어 또 먹으네 일단은 딱 봤을 때 짜장이 완전 범벅이네 그치? 응 아마 그렇고 야떼고 야떼고추 야떼고추 맛있다 근데 맛있는데 짜장 짜파게티 소스 있지? 그 소스를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맛?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니면 그냥 짜장 장 있잖아 응 근데 또 사먹을 수 이러면 또 사먹겠다 그래 땡기겠네 밥이랑도 먹으면 맛있겠는데? 응 응 음 나 김밥 우왁 도리나 도리나인다 떡동찜 떡동찜 너 좋아할 것 같은데 돈지리가? 어 돈지리 어 돈지리 찡찡해도 돼 빨리 여기 찡찡 여기다 딱 찍어볼도 돼 어 짜장면도 어 아 아 이거 이거 하나만 줘봐 이거 뿌리 뿌리 음 가리 식감과 키노코 에? 가리코리에요? 가리코리 맛있어 안 먹는 안 먹는 근데 형 진짜 이거 맛있다 그치? 짜장치킨은 짜장치킨 와 아이디어는 좋다 확실히 입구가 잎이 도리도 많다 많다 맛있어? 맛있어? 와우 입구 타벳단다 닭동찜 닭동찜 닭동찜은 뭐 똑같지? 응 똑같지 응 응 형 이거 치킨 또 먹으라면 먹을 거 같아? 또 시켜 먹을 거 같아? 먹으면 먹었겠다 또 내 생각날 거 같아? 맛 그렇게 세지 맛도 세지도 않고 순한 맛 괜찮네 응 입구는 어떻게 돼? 아기들도 잘 먹고 그치 아기들 잘 먹어 응 짱은 그래 마타 타비 따잉 응 아 맛있어? 응 안짱왕 그래 마타 타비 따잉 오 오 이같이 이거 또 사 먹으라고 하면 사 먹을 거 같아?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응 반말이고 반말이 다른 맛?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 반반이 있으면 좋겠다 그치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 빨리 반반해 어 그러면 좋을 거 같아 2초로 내면 돼 아 그래?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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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